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원래 얘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왜 몰랐고 하는데 일산 천납이어서 먹었고 또 제 방문에는 떡볶이 맥주인 것 같은데? 약간 야채가 진짜 비쌀 때도 다 무제한으로 해주고 신기했어 너무 맛있어 이거를 여기다가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소스를 발라내고 있어요 이거는 갔다 가려고 해야되니 내가 가지 너무 맛있어 어떡해 나 너무 맛있어 아 근데 나는 여기 인균의 여기에서 먹기 전에 먹자 그는 시간에 나는 식사로 생각해서 나가려고 여기 보면 끼내만 내년에 나와 내년에 이영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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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색색어 꺼내자 첫번째로 이거 우리가 야채손이 많이 와서 그래서 이걸 유튜브로 두 개의 위치에 바꾸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역시 가서 먹어야, 남이 해준 거 먹어야 맛있게 진짜 내 느낌이랄까? 절실히 느꼈잖아 거기에 있다 이것도? 아이스페이퍼 안에 보여줄까? 치즈볼은 어디게 잘 먹었을까? 치즈볼? 나는 사실 다 브랜드별로 선략하는 건 아니어서 정확히는 말 못했을 텐데 근데 의외로 홍대에 해본출도 없나? 그쪽으로 나오다 보면은 과자 가게 옆에 닭강점 파는 집이 하나 있어 실내 안에 고기서 파서 치즈볼이 맛있어 요즘 치즈볼 왜 이렇게 파는 거 아니야? 응 그리고 요즘은 명랑핫도그가 자꾸 흔덕치즈볼이라고 해서 다섯 개 사탕을 팔더라고 아 역시 군대니까 응 그러니까 안하면 손해 먹으네 원래 비빔쿨가 처음 했나? BHC가 처음 했나? BHC 때문에 유명한 스판 걸로 알고 있어 프링클 프링클에다가 프링클에다가 프링 치즈볼, 프링헉토그 이렇게만 담겨있어 근데 그게 좀 비싸잖아 따로 사이트만 파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주문하려면 아마 내가 내 기억으로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치즈볼만 팔리지 않습니다 너네가 얼마를 내는데 치킨을 꼭 껴야 된다 이러는 조건이 있어 배짱이 예쁘는데 어쨌든 그게 주력상품인 치킨이니까 매장마다 사냐 하면 안 되잖아 주문받는게 근데 이제 왜 항상 한번 나 사를게 어 세상에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게 나 알려줘 얼마 못 벌어서 그렇지 아 그러겠지 얼마 못 벌어서 그렇지 알려주래 알려줘 이제 나 하고 있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어 뭔데 얼마 못 벌어 특히 탁 같다 물 좀만 주지 여기다 뻗어주세요 스탑해줘 아니 그냥 다 따라줘 진짜? 아 왜냐면 여기 불 키울 건데 오펜는 타면 안 되니까 아하 맛있다고 너무 맛있어 그치? 사실 죽은 짜야 맛있어 그거 어떡해 구이 냄새 왔다 너무 무서웠다 냄새만 맡아도 맛있어 여러분 냄새만 맡아도 맛있으면 죽이에요 냄새를 맡으세요 어디가 지원되지 이거 왜 안 나와 이것도 여기 걸로 이건 따로따로 하다가 도대체 아 일단 이거 왜 베푸어주는데 말하면 다 들을 거 같고 난 나도 그랬다가 한 번은 더 색깔을 풀려고 울어 더 나 오히려 말을 못 했어 처음에 그래서 말을 못 하다가 고깃집에서는 아직도 나도 얘기 잘 안 하는데 고깃집 뭔가 그분한테 말을 걸지 이렇게는 말을 안 해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 차라리 이렇게 말할까 그분한테 말을 건다고 그거는 또 신기하네 왜 그랬어 나는 그게 편한 것 같아 인생한테 말을 걸지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프라이버시 본질이라고 아니 아니 내 프라이버시 너를 지키려고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아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게 아니라 날 들키지 않겠다 너만 말해라 아니야 아니 아니 맞아요 나는 어 뱅 일본 일본 인형 Us 지ал 지且 여름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